안녕하십니까 이번달 저희 카페에 회원들 대상으로 아이폰 수리비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달에 아이폰 수리비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액정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액정과 배터리 모두 정품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구요. 보시다시피 이벤트는 액정 교체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 회원 조건이셔야 되고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액정에만 비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구요. 보시다시피 아이폰에서 나온 순정 부품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 내에 조건이 뭐냐면 첫번째로는 카페 회원이셔야 되구요. 두번째로는 이제 첫번째 예약할인을 첫번째 예약할인. 예를 들어서 당일 예약은 안되구요. 최소한 하루전에 카페 회원님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문자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카페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예약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예약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수리를 하러 오시는 당일날 첫 약속을 지키셔야 되요. 약속을 어기면 어차피 예약할인 이벤트에 적용이 안되구요. 당일날 오셔도 예약할인 이벤트 적용이 안됩니다. 하루나 이틀전에 예약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약속을 지킬 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만원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를 액정교체를 받으신 이후에 리뷰 후기죠. 후기를 궁금한 점 저희 카페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바로 2만원을 차감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거죠. 적용은 액정교체에만 적용을 하고 있구요. 당연히 아이폰에서 나온 점품 액정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방수하우징이라든지 아이폰 AF톤 트루톤 기능이 있죠. 트루톤 기능이 현재 활성화된 아이폰에 한해서는 트루톤도 당연히 액정교체 후에 무료로 활성화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참여하고 난 후에 아이폰 수립용이 어떻게 되느냐 액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6 정품 액정교체가 6만원 아이폰 7 액정 정품교체가 4만원 아이폰 8 se2 액정 정품교체가 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이폰 XR이라든지 11이라든지 기타 플러스 액정은 그달 그달 시세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조금씩 있구요. 기본적으로 아이폰 6 정품 액정 2만원 아이폰 6s 정품 액정 3만원 아이폰 7 액정 정품교체가 4만원 아이폰 8 아이폰 se2 액정 정품교체가 5만원 기본적으로 비용은 이렇습니다. 기타 다른 기종이라든지 플러스 모델은 카페를 가입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재고에 하나구요. 소진식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카페에 가입하시고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폰 배터리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정품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구요. 아이폰 6 정품 배터리 6s 정품 배터리가 3만원 아이폰 7 8 정품 배터리가 4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벤트라든지 저희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고 연락이나 문자나 전화 주시면 뭐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추가 비용 없이 방수하우징이라든지 트루톤 활성화까지 있더니 그대로 활성화시켜드리고 다만 트루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설에 갈아 수리를 했다거나 자가교체를 했다거나 이래서 기능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런 경우 별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루톤까지 활성화를 해드리고 별 아이폰에 문제가 없지 않으면 보통 보시면 한 1시간 이내로 바로 수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대개 비용을 다른 수리점 대비 많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수리점 자체가 완전히 오래 했고 저희 수리점만이 노하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이벤트지 어디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 한번 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타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시고 연락 주시면 상대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달 아이폰 할인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